EBS의 교재를 다운받고 난 다음에 그 다운받은 것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안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smallpdf.com으로 가서 unlockpdf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droppdf here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끌어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업로딩이 되고 잠시 기다립니다. 클릭해 주죠. 그리고 unlockpdf를 누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와있죠. 내려받겠습니다. 내려받는 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 내려받는 게 끝났다고 나오겠죠. 그때까지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풀렸죠? 전에 거는 이렇게 보안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보안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unlock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F2를 눌러서 unlock 됐으니까 이렇게 unlocked라고 써놓겠습니다. 이제 또 반복해서 lock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atermark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watermark를 없애려면 단축키가 alt v t p 입니다. 여기에 watermark가 있죠. watermark를 클릭하면 제거하기가 있습니다. 제거하기를 하면 이 밑에 EBS 로고가 없어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watermark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시겠습니까? 가 나오죠. YES 입니다. 모든 곳에서 없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여기서는 그냥 그 자리에다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켜볼까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또 하나 없애는 걸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watermark가 있습니다. watermark를 없애는 단축키는 알트 위 보기로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T 도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P 그러면 watermark가 나옵니다. watermark에서 제거를 눌러줍니다. 대화상자가 watermark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시겠습니까? YES 제거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껐다 켜보죠.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멘 제거 스템프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